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임의의 데이터 관계를 구성을 할 때 비선형 구조입니다. 무방형 그래프와 유방형 그래프가 있구요. 최단거리를 조회하거나 공정분석, 통계분석, 네비게이션 라우팅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용어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점은 데이터 자체를 표현하는 거구요. 간선은 정점과 정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선입니다. 유방향이냐 무방향이냐를 표현합니다. 원문은 엣지구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 원문과 우리가 쓰는 용어가 매핑이 안될 때가 가끔 있으시거든요. 간선은 엣지, 정점은 볼텍스. 됐죠? 그 다음에 경로, 임의의 정점과 정점 간의 연결경로를 말하구요. 경로의 길이는 경로에 포함된 간선의 개수를 말하고 간선은 엣지죠? 이 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간선의 개수. 단순경로는 시작정점과 종료정점 사이에 중복이 없는 경로를 말합니다. 패스. 사이클은 종료정점과 시장정점이 같은 경우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해밀턴 사이클은 모든 정점을 한 번 순위하는 거구요. 유러 사이클은 시작정점과 종료정점 모든 간선 한 번씩 순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밀턴과 유러. 유러. 뭐 영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수는 임의의 정점에서 연결된 간선의 수를 말합니다. 인접이라는 것은 두 정점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접이라고 표현하고요. 부속은 두 정점에 연결된 간선은 두 정점 각각에 속하는 즉 부속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특별히 뭐 어렵거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이런 어떤 처단거리를 찾는 문제에서는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본적인 알고리즘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다. 즉 종료정점과 시장정점이 같게끔 만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방량 그래프 정점에 연결된 간선에 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구조 유방량 그래프 정점에 연결된 간선에 화살표가 있으면 유방량 그래프입니다. 화살표가 있으면 완전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 모든 정점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것도 완전 그래프의 한 종류죠. 가중 그래프 간선 엣지에 가중지가 주어진 거죠. 신장트리와 최소비용 신장트리는 이미의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순회하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정점을 순회하는 그 구조를 신장트리 라고 표현하고요. 최소비용은 신장트리 를 형성하는 구조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트리 구조를 찾는 것이 최소비용 신장트리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불산까지 갈 때 최단거리 단 최단거리를 찾는데 내가 필요한 각 지역을 순회를 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신장트리와 최소비용 신장트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